안녕하세요. 교육감 노우키입니다. 는 여름에 찾아온 이런 추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석이라고 해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추석이기 때문에 기대와 슬레임도 함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이나 친지들 직접 찾아뵙고 만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화로라도 안부 전하는 따뜻한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잘 견뎌왔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극단 나누는 따뜻한 추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잘 지내왔다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석이라도 특히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에 보내주신 응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희망 나누는 그런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